러시아 에헤 러시아가 발음 맞아 저거? 사랑합니다 러시아인들 절대 날 틴킬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날 공격하지 말아줘 아아아아 미안죄송 아 길막 안할게요 아 존나 미안해요 왜그러세요 아이씨 다 나를 쳐다본거 같잖아 이봐 너무 무섭네 아 싫어 하일러브 터키치면 난 죽을거 같애 잼 에이 요게 왜 아무도 없어요? 또 아 도망가야겠네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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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안나 야이베게 쏘ł거같은디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롯롯롯롯 롯롯롯 그..그가 온다 레오신이 오고있어 타냐꼴을 날려버릴것이여 타냐꼴 타냐꼴가 어디니? 아이씨 킹 진짜 형님 살려주시면 굉장히 고마웃겠습니다 주포를 흡수하면서 레오파드의 대똥 그 선해력을 바탕으로 뭐하냐 왜 안쑤지? 진짜 타놓고 나갔나? 주포 터진거야 포탑이 나갔나? 아 모르겠다 야외백 차치 하단은 못뚫지 않나요? 궁금하네 얜뚤레 어 뜰그래? 오 개꿀 오오 238로 뜰을수 있구나 이야 금 100이랑 200이랑 차치하단 가기 알라리알라셔 짜란짠 짜라라라란짠 미안해요 오씨 그녀 뒤에 SU-122 러시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으아 아이 진짜 왜이렇게 안맞는거야 골탄 관통력은 310미리에요 으니? 아 안죽었구나 아직 요거 저쪽에 뒤치기를 가도 될거 같은데 애들이 전부 저쪽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싸르릉 하면서 드는거 같으니까 왠지 이쪽으로 샤롱샤롱 하고 들어가가지고 주치기를 내버리면은 적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으아악 하고 죽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200 200 게룩 게룩 오호와 어 전혀 일어나яECT 토토토쇼 жен 의석 킬딸 어 죽었네 조니에서 헷 닥 Ju게 Certainly 내가 슈퍼 울트라 하이퍼 액션 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어 죽었네 나도 딜좀 넣자 8핑이 도네요 씁쓸하구만 쟤 잠수 아니야? 잠수인거 같고 좋아 이 기어감치는 제껍니다 빠앙 빠앙 빠운스 빠운스 건방진 자조프야로 볼 위 터치 댄 날 튼킬하지 말아줘요 야야야 불안하기 싫어 스틸오션에서 야마토 뽑았는데 떡장에 극치더군요 어뢰나 같은 전함 슈퍼 아니면 답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슈퍼야마토 뽑고 나한테 계정주세요 내가 한번 타주도록 하지 슈퍼야마토 아니면 관심없어요 아무튼 뭐 즉즐하게 그냥 킬다를 친 것 같군요 어 이제 슈퍼야마토